안 아파요? 뭐 하는 거예요? 배운대로 하고 있잖아요 기술은 이렇게 들어와야죠 오케이? 괜찮아요? 어디 아파요? 머리를 다친 거 같은데 머리를 언제? 어, 언니! 벌써 앵커님 차 타고 가고 있어? 알았어 잘 됐다, 오늘 술 땡겼는데 이모! 여기 닭똥집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조 기자님은 사이다? 무슨 소리예요? 저 술 잘 마셔요 뱅뱅 뱅뱅 뱅 뱅 뱅